여기 원숭이의 성질을 나쁘게 변화시키려 하는 나쁜 관광객이 있습니다. 이 관광객은 울타리 안에 있는 원숭이에게 먹이를 줄까 말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원숭이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뭐 저런 치사한 놈이 있을까? 어쭈 손까지 내미는데? 저게 먹는 것 가지고 또 나를 약올르네? 장 Werepture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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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져 이 나쁜 놈아 그만 약올려 잡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쪽팔려서 머리를 못들겠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